오늘도 여러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유가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또 이 원유가 WTI가 7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 분석가들은 OECD 국가들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앞으로 원유 수요가 다시 한번 견조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됩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나오게 되는데 전체 회의까지는 수치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에서는 중국반 트위터, 웨이보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번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약 7천억 원을 조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상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AI 서밀 서울 2021이 개최됩니다. AI 기술의 현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